우리 박정아씨 역시 연기대상에 빠질 수 없는 우리 박정아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로 모셔서 포토타임부터 진행할게요 네 왼쪽 중앙 오른쪽 시선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언니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터져나가고 있네요 네 박정아씨 자 우리 KBS 드라마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드라마들이 K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그 한 해 동안 또 사랑받았던 작품들 그리고 또 배우들이 나와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축제의 장을 또 열게 됐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KBS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박정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BS 연기대상 레드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